지금 바로 기타를 잡으세요! 안녕하세요 그래빗도기타의 혁쌤입니다. 그래빗도기타와 하루한국 그 두 번째 콜라보 하루한국 통기타 악보집 시즌1 시즌1이 출간됩니다. 정말 매일매일 기타 연주영상으로 올리고 계신 엄청난 유튜버죠. 이번에 출간되는 악보집 역시 지난번처럼 탑 악보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출간은 7월 26일 7월 26일 금요일 바로 이번주 금요일이죠. 금요일에 그래빗도기타 몰과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하루 뮤직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도 통기타를 포함한 푸짐한 선물이 가득 준비된 출간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럼 금요일에 출간 공지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